영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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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벌인도두! 절에 출발당합니다 여러분! MCP! 마지막에 출연사! 오늘 모두! 영철아! 오 멋있다! 영철이 형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 되냐 이게? 아 타조 형이 또 와주셨습니다. 빅워드의 결혼식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빅워드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또 다른 불가 사이 중 하나로 빅워드 형이 결혼하잖아요. 혹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 올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고 누들 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보내십시오. 저희 또 오늘 공연을 도와주실 히든카드 아닙니다. 땡파치로 왔습니다. 다들 형 결혼해도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지금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나 지금 대회 나갈 때보다 더 빨리 아니 지금 소감 한 마디만 해주세요 짧게. 눈물로 할 거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입술이 입술을 덜서 떨어! 모르겠어요.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막 스쳐갔다. 인생을 되돌아보나? 이상이지. 저희가 잘 꾸며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에시스 힘 좀 줬는데? 저 오늘 드라이너보다 키 큽니다. 드라이너보다 키 큽니다. 커졌어 커졌어. 그 전에 한 3주에서 5초 정도 있다가 막 터진 거예요. 아 그때 막 그 다음에 버진 로드 다 활용해서 하니까 네네 알죠. 아 그때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입장. 입장. 동생의 사랑이 vin이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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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안에서 우리 신랑 황홉쇄 분이 눈물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아낌없는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황홉쇄 분이 신랑 황홉쇄 분이 자, 입장! 여러분, 수영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포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공연 출근을 써주셔서 이어서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충무 공연이 있겠습니다. 신랑 황영철 군은 현재 세계적인 비보이팀인 퓨전 MC 팀에 소속된 비트박스인데요.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온 퓨전 MC 멤버들이 멋진 축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준비한 수식이 가야겠습니다. 자, 맞추시면서 Let's go! 자, 다시, 맞추시면서 맞추, 맞추 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반전을 she Business day. .. ... .. .. .. .. .. .. .. .. .. I more.. .. .. .. 자 여러분 유전의 스타일 2봉 3분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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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여러분, 우리의 신랑, 우리의 제국 하얀색, 그네 여태 저희 실내에 그 속을 나왔습니다,叫 박수입니다 역철아 아, 저의 진정을 받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아! 우리 영철아! 국몰이 두둘 대출마자 온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에서 국몰이 두둘 마지막으로 국몰이 두둘 국몰이 두둘 퓨샤넬씨와 국몰이 두둘 이었습니다 잘하시겠습니다 국몰이 두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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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몰이 두둘